네,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를 함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번째 줄을 보게되면 허스트로크 1번으로 구성이 되어있죠. 그래서 네가지 코드를 이런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 두번째 줄, 꿈의 그날 위에까지 함께 살펴보면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기 때문에 리듬을 잘 쳐주셔야 되겠습니다. A마이너를 잡고 다운, 다운, 업 쳐주신 다음에 D7으로 바꿔서 다운, 다운, 업 쳐주시면 됩니다. 맞고 쳐보면 오른손이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 이걸 두번 하게 되는데 코드가 바뀌죠.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 해볼까요? 이런식으로 A빵빵, D빵빵 자, 그 다음에 함께하는 친구 여기까지 보게되면 G코드 다음에 E마이너 오른손 리듬은 앞에 A마이너, D마이너랑 똑같습니다.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 다운, 업, 다운, 다운 G부터 해보면요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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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둘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보시면 A마이너를 잡고 헛스트로크를 원래 쳐야되는데 여기서는 헛을 안하고 그냥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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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D7도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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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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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해볼게요 두 번째 줄을 합쳐보면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마지막에 G 코드를 잡을 때는 리듬이 다 바뀌죠 혼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퍼스트로크 1번 있죠 ımızı 마지막 UP을 안치면 돼요 다운 다운 UP 다운 나의 친구란이 다운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패턴 우리가 된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퍼스트로크 1번이죠 주의할 점은 B7 가장 어려운 B7코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. C코드 모진 바람에 좌절도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허스트록 1번을 치다가 G7에서는 허스트록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진 바람에 좌절도 하겠지만 2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1, 2, 3, 4 모진 바람에 좌절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이랑 똑같아요. C, D, B7 친구들과 함께하면 B7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A마이머랑 A7 이 두 마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허스트록 1번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D7 부분인데요. 여기서 손날 맞기를 할 거예요. 1 한 다음에 X 표시가 있죠? 그래서 원 X, 투 X 이런 식으로 다운 X, 다운 X 손날 맞기를 X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 막고 투 막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원, 투, 쓰리, 포는 치고 막았던 걸 재빨리 브레이킹 기억나시나요? 브레이킹 재빨리 치고 나가주는 거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. 맨 마지막 줄을 한 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 막고 투 막고 빰 빰 빰 빰 빰 근데 마지막을 그냥 빰 빰 빰 빰 빰 칠 수 있지만 원, 투, 쓰리, 포 이 느낌을 주는 거예요. 그럼 다시 어디? 왼쪽을 연주하면 얼굴 찌푸리지 마라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